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을 다시 책에서 얻게 되면 저절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 과정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엄청난 재산을 이미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당신이 벌고 싶은 만큼의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책을 통해서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엄청 재미있다는 것이다. 인생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인생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결말은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과정 속에서 행복한 것이지 돈 벌기를 딱 멈추고 그 다음에 행복한 날들을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은 즐겁게 일한 후에 통장에 저절로 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때 가장 행복하다. 그 돈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고명환 님이 지으신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는 서민갑부 고명환의 생각법 독서법 장사법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와 있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읽게 되었거든요. 고명환 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간 꾸준히 연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린 골목장사의 고수이자 장사, 집필, 강연, 진행, 공연 등으로 돈의 선순환을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잃은 돈으로부터 해방된 자. 30여 년 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뽑히며 월 3천만 원을 벌던 시절도 있었지만 통장은 늘 비어있었고 체팍기 도는 삶을 사는 동안 열정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고명환 님 유튜브에 나온 걸 봤는데요.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시더라고요. 그런 그의 인생을 바꾼 건 교통사고였다. 사흘 안에 죽을 거라는 의사의 경고에도 끝내 삶을 붙잡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책 읽기였다. 두 달간 병실에서 5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부를 이루는 데는 내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10시간씩 책을 읽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삶의 방향이 보였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눈앞에서 실현됐고 돈이 돈을 데려오는 선수단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목차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1장 흔들림 없는 삶을 세우는 인생 내공에서 하루 100번 100일간 외쳐라. 그래도 그때가 재미있었어. 오늘의 법칙 5, 4, 3, 2, 1 시작. 행복의 비결은 딱 두 가지다.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의 내용이 너무나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승에서는 장사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은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3장에서는 생각의 전환을 만드는 독서 내공에서 생각의 차이가 수입의 차이를 만든다. 책 속에 확신이 있다를 살펴볼 겁니다. 4장 돈의 선순환을 만드는 부의 내공에서는 슬로우 스타터의 힘, 돈 버는 마음가짐, 모든 것이 당연해진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창 방송일로 바쁘게 살던 시절 난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다 트럭과 부딪힌 것이다. 당시 잠든 날을 태우고 달리던 매니저가 시속 190km까지 밟았다고 하니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우리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만큼 내가 살아날 감황성은 거의 없었다. 온 가족이 울고 소리 지르고 시냄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2, 3일 내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유언도 남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난 사고 후유증으로 한 눈동자를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몸 상태라면 더 이상 방송을 할 수 없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난 방송이 아닌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독서는 이제 3천 권 이상의 독서 내공으로 내 몸에 쌓였고 난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지게 됐다. 사고가 아니었다면 나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아직 내 길을 찾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사고 이후 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고 지금까지 1초도 끌려다니지 않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닥친 고통.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어쩌면 당신을 살리기 위한 고통이고 짐인지 모른다. 나의 교통사고가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러니 내 인생에 어둠이 있다면 어딘가 던져버리는 대신 껴안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짐을 꼭 안아주라. 한자의 밝을 명자를 보면 해와 달이 함께 있다. 심지어 달을 뜻하는 월자가 더 크다. 우리 인생엔 어둠의 시간이 더 길다. 당연한 일이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아픈 것을 견뎌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만의 방법이 있다. 바로 견디는 방법이 아니라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 명절에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있다.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 고 1 때 빚에 쪼들려 야반도주했던 이야기. 20살 때 방 한 칸에서 나와 누나와 엄마가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이야기. 나의 교통사고 이야기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다. 그래도 그때가 재미있었어. 이 말은 진심이다. 인간은 역경을 뚫고 고난을 이겨내고 뭔가를 이룰 때 행복을 느낀다. 반드시 어둠이 배경이 되어줘야 한다.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시간은 밤이다. 그러니 그냥 밤을 즐겨라. 어둡다고 짜증내고 환탄하지 말고 밤에 맞는 놀이를 찾아라. 놀다 보면 금방 해가 뜬다. 난 계속 어둠이라고 불행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놀지 못해서 그렇다. 낮에 할 일을 밤에 하려고 해서 그렇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불행하다면 그렇게 웅크리지 말고 일어나라. 어둠을 즐겨라.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해보자. 미친 사람처럼 낄낄낄 웃으면서 달려보자. 지금 당신 웃고 있지 않은가. 그래 그렇게 미소 지으며 어둠을 즐기면 된다. 돈 뭐 그까이 거 확 벌어주겠어.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내게 들린다. 우리 함께 밤을 즐기자. 당신과 연결되어 기쁘고 행복하다. 진심으로 이 순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죽을 고비를 견디면서 성공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듯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힘든 시절을 너무나 괴로워하지 말고 앞으로 밝은 내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하루 100번 100일간 외쳐라. 인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다. 목표를 세우라고 한다. 그런데 목표를 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다 나가 떨어진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려면 100일 동안 하루에 100번씩 외치면 된다. 100일이 지나면 처음에 자신이 세운 목표가 바뀌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뀐 목표가 바로 실현 가능한 목표다. 스스로에게 매일 100번씩 외치면 스스로 알게 된다. 내가 경험한 100일 동안 하루 100번 외치기 과정을 소개해야겠다. 그래서 2021년 8월 21일부터 1월 6일까지 자신이 어떻게 100번 외치기를 했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시거든요. 2021년 8월 21일 날 부의 선순환으로 돈 버는 구조를 만들었더니 돈이 더 잘 벌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돈을 더 벌어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목표를 세웠다. 연매출 300억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으면서 목표가 계속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월 6일에는 목표액을 먼저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외치는 걸로 바꿨다. 올해 10억을 벌었습니다. 매장에서 2억, 개그맨으로 1억을 벌고 책 46만 6,667권을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현재형으로 미래를 바꾼 거거든요. 지난 반년간 내 목표는 연매출 300억을 달성하겠다로 시작해 2022년 한 해 동안 10억을 벌었습니다. 매장에서 2억, 개그맨으로 1억을 벌고 책 46만 6,667권을 팔았습니다. 이 책이 이만큼 팔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로 올랐으니까 이 정도 팔았을까요? 궁금하네요.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외치고 나니 용기가 생겼다. 이유가 뭘까?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이면 용기가 생긴다. 용기가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고 목표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 100일 동안 하루 100번 외치면 이렇게 목표가 구체적으로 변한다. 난 이미 100일을 지나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136일째 외치고 있다. 100일만 외치려 했지만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외치기로 계획을 바꿨다. 외치는 내용은 계속 변할 것이다. 변하는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누가 조종하는가? 자기 자신이다. 하루 100번 외치기를 계속하면 나 자신을 알게 된다. 진짜 능력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내가 설정한다. 그리고 결국 목표를 이루게 된다. 저도 최근에 제 목표를 다이어리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목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의식에 자신의 목표를 각인이 시켜서 일상생활을 할 때 목표에 어긋나는 행동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원대하게 외쳐라. 한국의 스티브 잡스가 된다. 삼성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든다. 원대하게 외치다 보면 결국 지금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룰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걱정 마라. 목표가 축소된 게 절대 아니다. 오늘부터 외쳐보자. 원대하게 이 글을 읽었다고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외치지 마라. 크게 시작하면 저절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게 된다. 미리 작은 목표를 설정하지도 마라. 하루에 100번 외친다는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자신의 꿈을 생각한다는 의미다. 당신은 하루 동안 당신의 꿈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내 꿈을 내 목표를 계속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나는 누구인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내고 내 몸값을 계속 올려야 한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책을 꾸준히 읽으며 하루 100번씩 외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마치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라는 진부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정답이다. 인생의 진리는 심플하다. 진짜 이 방법은 김승호 회장님도 하셨고 켈리체 회장님도 하셨고 성공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표를 적거나 외치면서 이루셨죠. 이거는 정말 해보시면 그 효과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100번을 외친다는 게 정말 자신의 꿈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꿈이 간절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댓글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현재 목표는 5년 내에 30억을 모으고 올해의 목표는 구독자를 10만을 달성하는 건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법칙입니다. 이 내용도 너무 좋았거든요. 내일은 없다.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그러니 오늘 행복하라. 그것이 매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다. 생각해보라. 사실 우리는 계속되는 오늘을 살고 있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이 지나가면 또 오늘이 오고 또 그 다음 오늘이 오고 그저 오늘이 반복이다. 누구도 10분 후이 미래조차 살 수 없다. 바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오늘을 살 뿐이다. 고로 우리는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가올 오늘에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오늘 가진 돈으로 오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오늘 가진 돈이 적다고 불평하며 불행해하는 사람은 다가올 오늘의 천하를 가져도 적다고 불행해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법칙이다. 미래를 믿지 마라.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다가올 오늘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진 게 많든 적든 오늘 행복할 수 있다. 마음가짐의 문제다. 방법을 찾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난 지금 불행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미래의 어느 날 행복해질 거야. 와 같은 마음은 당장 버려라. 난 지금 당장 행복해지겠어.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난 행복할 거야. 난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고 외쳐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의 눈치도 보지 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행복을 찾아라.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것만 본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못 찾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나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경험한 사실이니까. 난 돈이 없던 시절부터 이 사실을 알고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하게 살다 보니 돈이 많아졌을 뿐이다.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 행복도 습관이고 불행도 습관이다. 자꾸자꾸 행복하다고 말하라. 우린 죽음의 순간도 오늘 맞이하게 된다. 다가올 오늘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오늘 행복할 수 있어야 죽음을 맞는 오늘에도 행복할 수 있다. 부디 미래에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그것은 마치 죽은 후에 행복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다. 계속되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단지 오늘에 달려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라. 단 행복하라를 즐겨라로 착각하지 마라. 즐기는 것은 행복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성취의 행복을 느껴야 한다. 즉 오늘 행복하라고 해서 방탕하게 살거나 순간적인 기쁨을 쫓으라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성취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고 현재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거를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계셔서 깜짝 놀랐고요. 되게 동감이 갔습니다. 저도 10년 후 20년 후에 돈을 많이 모아서 정말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순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행복해야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계속 요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과정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5 4 3 2 1 시작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피하지도 미루지도 말고 지금 당장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예비 동작이 많으면 안 된다. 금연을 해볼까 생각했다면 당장 시작하라. 지금 가지고 있는 담배만 다 피우고 오늘이 27일이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실패한다. 독서를 결심했다면 당장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손에 책을 쥐어야 한다. 떠오르는 핑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결심한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특히 결과는 생각하지 말자. 일단 행동해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기다려보자. 난 2017년 10월 6일 오전 10시쯤 문득 1년 365권 읽기에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을 했고 5분 후엔 내 손에 노인과 바다가 들려있었다. 비록 1년 동안 365권을 채우지 못하고 230권의 책을 읽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동안 하루 10시간 이상씩 책을 읽었다. 그렇게 1년 동안 독서에 전념했더니 놀라운 내공이 생겼다. 겨우 1년 지났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내가 되어 있었다.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돈도 돈이지만 삶의 질이 높아져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여기서 돈은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삶의 질과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건 맞습니다. 정말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개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게 독서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서는 많이 소개는 안 시켜드리는데 독서의 중요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연습하면 된다. 5초의 법칙의 저자 멜 로빈슨은 54321이라고 외친 다음 마음 먹은 일을 바로 시작한다. 독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기 바란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마음 먹었지만 몸이 안 따라 줄 때 알람소리가 울리면 54321이라고 외친 다음 벌떡 일어나라. 그뿐이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아 다이어트 중인데 밥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54321을 외치고 숟가락을 놔버리면 된다. 그뿐이다.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 생각과 행동을 단순하게 만들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일단 첫 걸음을 내디더라. 행동에 옮기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좋은 마음 구하느라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한 가지 바로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실패가 두려운 걸까? 아니다. 사실은 실패 자체보다는 실패함으로써 자신의 향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 인간은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향계를 드러내기 싫어한다. 그보다 더 싫은 것은 스스로 자신의 향계를 알아버리는 것이다. 본인의 향계를 알고 나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모습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단정하고 무엇에도 도전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내 한계를 빨리 알아내고 인정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내 한계를 알아내는 방법은 도전하는 것이다. 도전이 성공하면 더 큰 목표를 향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실패하는 순간이 온다. 그 지점이 나의 한계점이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나의 능력치를 키우면 된다. 모든 성공한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친다. 행복의 비결은 딱 두 가지다. 돈이 굉장히 많은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장을 멈춰서 그렇다.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하고 즐기는 데만 초점을 맞출 뿐 성장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토니 로빈스가 쓴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행복의 비결은 딱 두 가지. 성장과 감사다. 성장은 늘 행복을 동반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성장하는 사람은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다. 시간을 지배한다. 성장하는 사람은 가슴에 열정과 희망이 가득하다. 실패와 고난의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으면 모든 순간 행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행복을 동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감사다. 고난과 실패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거리는 얼마든지 있다. 주변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보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일단 그냥 감사하다고 외쳐라. 반복해서 외치다 보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솟아난다. 감사하다고 외치는 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성장과 감사는 삶의 원동력이다. 성장과 감사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따라온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다. 성장과 감사를 이해하면 돈은 필요한 만큼 알아서 들어온다. 성장의 기쁨을 느껴보라. 성장의 평온함을 느껴보라. 성장과 감사가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행복의 비결이 성장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깨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 속에 확신이 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철학을 깨닫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다.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라. 실패했을 때 내가 100%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실패의 교훈을 오롯이 배울 수 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실패의 값진 교훈을 날려버리게 된다. 실패 후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값진 교훈을 얻는다. 그 교훈은 책도 알려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런 교훈을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내가 책임지기 위해선 내가 결정해야 한다. 내가 결정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본인의 아이디어에 맞는 책을 찾아 읽어보라. 위대한 선구자들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책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우와 어쩌면 내 생각과 이렇게 똑같지? 좋았어. 이 아이디어는 충분히 해볼 만해. 이런 확신을 얻게 된다. 책이 주는 위대한 힘이다. 정말 이거는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두 권씩 재테크 관련 책 아니면 자기 개발 책을 읽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책을 읽다 보면 바로 이거야 하면서 제가 판단이 흔들릴 때 책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거든요. 정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누가 말려도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렇게 진행된 아이디어가 단번에 성공해서 대박이 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있게 일을 추진해 가다 보면 결국 당신이 목표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스스로 알게 된다.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을 다시 책에서 얻게 되면 저절로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 과정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엄청난 재산을 이미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당신이 벌고 싶은 만큼의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책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엄청 재미있다는 것이다. 인생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인생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결말은 없다. 돈을 많이 버는 과정 속에서 행복한 것이지 돈 벌기를 딱 멈추고 그 다음에 행복한 날들을 사는 게 아니다. 생각해보라. 즐겁게 일하며 돈이 벌리는데 돈 벌기를 멈출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즐겁게 일한 후에 통장에 저절로 돈이 들어와 있는 걸 볼 때 가장 행복하다. 그 돈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된다. 하지만 아마도 원하는 삶이 없을 것이다. 그냥 여행 다니고 노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이다. 즐겁게 일하며 돈을 벌어보라. 죽는 날까지 누가 말려도 당신은 절대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노는 것이고 그 자체가 즐기는 것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일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삶 자체인 것이다. 그런 일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책을 읽어나가면 된다. 책, 아이디어, 확신, 실행, 책. 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내 몸에 장착하자. 그래서 위대한 투자가들을 보면 80이나 90이 넘었을 때도 투자를 계속 하시다가 죽는 순간까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정말 즐겨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돈은 어느 순간 지나면 행복을 느끼는데 크게 좌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슬로우 스타터의 힘입니다. KFC 창업가 커넬 할랜드 샌더스는 1000번이 넘는 실패 후 68세에 겨우 KFC를 창업한다. 에이브럼 링컨은 27번의 실패 후 51세에 대통령에 당선된다. 레이 크록은 53세에 맥도날드 왕국을 만들었다. 빠름과 느림은 중요하지 않다.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 돈은 절대 한 번에 쾅 하고 벌어지지 않는다. 특히 초반에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쌓일 때까지는 속도가 엄청 느리다. 이 속도를 견뎌야 한다. 그리고 알아야 한다. 이 속도가 돈이 쌓일수록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문제는 이 속도를 견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급해진다. 돈을 쫓기에 바쁘다.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을 모두 건너뛰고 섣부르게 일을 벌이다 실패한다. 이런 사람은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노동으로 버는 돈이 성에 안 찬다.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하고 빚을 내서 코인에 투자한다. 남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그 기간을 버티려면 돈 없이 행복하려면 성취감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작게 자주 성공하라. 인간은 목표를 달성할 때 행복하다. 인간은 쌓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 돈도 그렇다. 100만 원을 소비하며 느끼는 행복보다 10만 원을 버는 행복감이 더 크다.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생각이 쌓이는 것이다. 기억은 과거 지향적이고 생각은 미래 지향적이다. 생각의 크기는 곧 돈의 크기다. 생각이 커지면 돈도 커진다.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라. 조바심을 내는 순간 돈은 멀어진다. 하지만 돈을 쫓지 않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덕분에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그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제품에 당연히 사람들이 열광하니 돈을 벌지 않으려 해도 통장에는 돈이 계속 쌓인다. 선순환의 정석이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계단식으로 느는 것 같더라고요. 정체기가 있다가 한 번 점프해서 돈이 커지고 또 정체기가 오다가 한 번 또 점프해서 커지고 그런 식으로 증가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증가하게 되죠. 돈 버는 마음가짐 돈을 벌 때 조급하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실패한다. 돈을 빨리 벌겠다고 덤비면 덤빌수록 돈은 도망간다. 당연하다. 돈을 빨리 벌려 할수록 무리수를 둘 확률이 크다. 바둑의 용어를 빌리면 악수를 두는 것이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빨리 벌겠다는 생각을 벌여야 한다. 더 나아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야 한다. 돈은 벌려고 덤빈다고 벌리는 게 아니다. 돈은 버는 게 아니라 저절로 벌리는 것이다. 돈을 쫓지 말라고 하는 이유다.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돈은 가치가 있는 곳에 나타난다. 고로 돈이 나를 따르게 하려면 내가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치를 만드는 삶이 즐기는 삶이다. 돈을 쫓는 삶은 힘든 삶이다. 주식 투자를 예로 들어보자. 오직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불안해진다. 며칠 동안 안절부절 못하다가 주식을 판다. 팔고 나면 바로 오른다.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 많은 주식 투자자가 이렇게 돈을 잃는다. 주식 투자로 가치를 만드는 방법은 그야말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내가 주식을 산 기업이 잘 되도록 응원하고 지켜보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가치 있는 투자다.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사면 주가 변동에 1이 1비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않는다. 난 주식 공부를 시작하며 LG 생활 건강을 한 주 샀다. 난 차성용 부회장을 인터뷰한 그로잉업을 읽고 LG 생활 건강의 팬이 되었다. 팬심으로 주식을 산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면 함께 마음 아파할 뿐 주식을 팔지는 않는다. 그저 계속 응원하며 지켜본다. 머지않아 오를 거라는 믿음도 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120만 원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다. 주가가 올라가면 고마운 것이고 떨어져도 상관없다. 최소 10년 동안은 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0년 동안은 주가가 올라도 떨어져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여윳돈이 생기면 한 주씩 한 주씩도 살 계획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던지는 팬심과 같다. 오로지 돈을 벌려고 주식을 사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주가 변동 그래프에 따라 내 기분도 요동친다. 가격이 떨어지면 내 돈이 날아갈까 걱정이고 가격이 올라가면 언제 팔아야 할지 내가 팔고 나면 더 오르는 건 아닌지 모든 순간이 걱정이다. 이런 투자는 옳지 않다. 바둑판의 선수가 아닌 구경꾼으로 입장하라. 오로지 이기는 기술만 생각하지 말고 즐기는 묘수를 생각하라. 힘을 빼고 여유를 가져라. 여유는 내공에서 나온다. 내공은 독서와 사색과 경험으로 쌓는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여유 있게 즐기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그런 매력적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따라간다. 돈도 당연히 따라간다. 이것도 참 주식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버는데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 책을 많이 읽으면서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능력이 늘거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 늘은 게 시장의 변동을 예전처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수익이 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장 변동이나 주가 변동에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변한 가장 좋은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모든 것이 당연해진다 입니다. 이 정도 맛이니 당연히 장사가 잘 되지. 흔히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가서 우리가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에 바로 진리가 있다. 식당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당연히 손님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음식을 만든 것 뿐이다. 그렇다.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벌리는 것이다.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반드시 오는 것과 같다. 이 정도로 준비하면 당연히 잘 팔릴 거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준비를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감각을 키워야 한다. 이 감각이 내공이다. 내공이 쌓이면 돈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길 기다리면서 투자하지 않는다. 당연히 오르는 곳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터지면 어떤 주식이 당연히 올라가는지 안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지 안다. 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지 안다. 중국과 사이가 좋아지면 어떤 주식이 올라가는지 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이걸 당연히 아는 힘이 바로 내공이다. 내공은 독서와 경험을 통해 쌓인다. 내공이 단단해지면 모든 분야를 그렇게 당연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니 투자도 그냥 당연한 곳에 하는 것이다. 당연히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당연히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얼마나 신나겠는가. 그리고 이 정도 내공이 쌓이면 돈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단계가 된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딱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만 가지게 된다.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이 단계가 진정한 부위 내공이다. 이런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이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당연한 곳으로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마음을 비어야 채울 수 있고 욕심을 버려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 높은 곳에서 볼수록 당연한 세상을 볼 수 있다. 돈에 대해서 초월할 때 비로소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다. 아직도 돈을 쫓고 있다면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라. 어떻게 내려놓는지 방법을 모른다면 일단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난 돈을 쫓지 않겠다. 난 당연한 돈을 벌겠다. 돈 버는 것이 당연해질 때까지 책을 읽겠다. 돈 너머의 세상을 보겠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이치를 깨달을 때까지 내공을 쌓겠다. 이런 단계로 나가면 된다. 그러다 보면 뉴스를 보다가 당연히 어떤 주식의 주가가 오를 거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는 날이 온다. 축하한다. 당신에게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긴 것이다. 그때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고 명환님이 지으신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참 이 책도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그맨이셨던 분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냥 책을 쓰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책을 읽어보니까 내공이 정말 깊으신 것 같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말은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공이 그냥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돈 버는 법에 관해서 기승전결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돈에 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행복하게 돈을 벌어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아주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